자, 축풍낙엽이로서의 축풍낙엽이요. 산골에 서산한 바람 한줄기 지나가니 하염없이 낙엽이 떨어지는구나. 포토독 포토독 나뭇잎에 떨어져 바람결에 튕그려 작을 잃은 내 맘은 낙엽자라 그야말로 우수수 축풍낙엽이로서의 이거보고 진짜 축풍낙엽이라 그러는구나. 낙엽이 정첩시 새해가 하아 사람이 문이 그냥 막 떨어지는 그냥 우수수 사 beetle 사 mould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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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전북에서 비행기까지 앞뒤로가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저게 이제 문제는 겨울에 어떠냐 하는 것도 다른 문제도 궁금증이군요. 간풍이 멋지네. 15분 몇 개 안 걸리네. 15분 몇 개 안 걸려. 중독돈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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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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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벌기는 점점 힘들고 쓸 땐 값어치는 없고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오늘 황사가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뿌옹인 것 같아 아닌데요? 아니에요? 내가 눈이 잘못됐나? 뿌옹인 것 같아 밖에는 안 보여요 길게도 그리운전 여기 단풍이 멋지네 헌다이 아파트 앞에 단풍이 멋지구나 헌다이 아파트 태백에 불타는 단풍이 철정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뭐 찍으면 단풍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단풍이 길거리에 단풍이 가만히 있어 오늘이 첫날이요 막날이요 아 오늘 막날이구나 막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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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윰 눈두리 물건윰 눈두리 눈두리 1단계 선명 3차 창단동 0.2km 선명 3차 시스테 공간 4차 능력 2차 공간 2차 2차 주정차 단속 후반입니다. 시나가다가 그냥 노래소리 한마디만 들어가도 못하는 아잉